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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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 termní od continues. 진짜 뭐지. 연결 괜찮나요? 여러분 불안정하네 연결 왔다 갔다 오나봐 지금 회사 연습하러 왔어요 할 일이 좀 있어서 필터를 좀 껴볼까 너무 안하는게 낫나? 눈길이 계속 불안정하네 오랜만에 브이앱 하는거 같네 오랜만에 빨간색 네일을 발라봤어요 저 댓글은 뭐야 미나를 좋아한다면 아이스크림이라고 해 아이스크림 미나 언니 당연히 좋아하죠 무슨 소리야 다들 뭐하고 계셨나요? 귀여워 키키키키키키키 지금은 5시 반 저녁 먹을 시간이네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해피 팔렌타인 팔렌타인 아직 남지 않았어요? 최영 최영 아이들 와서 녹음할 거 있어서 녹음하고 녹음하고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혼자 하네 저번에도 혼자 할 때 여기서 혼자 했던 것 같은데 베스켈라벤스에서 무슨 맛을 먹냐 저는 갈 때마다 다른데 요거트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고 갈 때마다 달라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는 요거트 먹고 좀 뭔가 센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초콜릿 먹고 민트 초코도 가끔 먹고 매번 갈 때마다 민트 초코 먹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뭐 새로 나온 것들 한 번씩 먹어보고 한창 그 뭐지 인절미 같은 그 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콩가루랑 막 그랬던 거 뭐지 아 그거 뭐였지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아시는 분 아 뭐였지 싫어 아니 아니 검은 머리롱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잘 안 길어요 디아몬 원스 오늘 점심에 아까 버블 했는데 그 샌드위치 먹었어요 아워 베이커리에서 파는 거기 샌드위치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치즈 햄 아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그 바질 페스토 빵이 조금 딱딱하기는 한데 그런 맛으로 먹는 거죠 뭐 바겟 딱딱 맛 그래서 왜iler бег post 구축 거기다가 espera 그녀 음.. 생이 멜프 또 듣고 싶어 오래.. 오래 할 것 같아요 수업 가시는.. 수업 파이팅 아직 교정하네요 네 아직 교정합니다 음.. 힘내 시합이 곧 다가옵니다 머리 색깔이 귀엽다고요? 음.. 노래할 때 완전 여리 소녀임 손톱이 예쁘다..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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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TMI 오늘 목이 너무 건조했어요 정신 옷 좀 보여주세요 제 옷 좀 보여달라고요? 제 옷 좀 보여달라고요? 음.. 음.. cry for me 불러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딸기 VS 초콜릿 딸기 VS 초콜릿 헐 어렵다고 VS 안할래요 너의 마을의 가락은 얼마나 길어? 너의 마을의 가락은 얼마나 길어? 어.. 한.. 이 정도 되려나? 서브의 레시피요? 아.. 서브의 레시피 일단 빵은 그 호밀빵 같은 거 그거 고르고 저는 꼭 레드와인 식초를 넣어요 그리고 거의 다 넣는 것 같아요 치즈도 넣고 올리브오일이랑 그 소스 쪽에서 좀 더 뭘 추가하는 것 같아요 레드와인 식초 왜냐면 신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습니다 요즘 무슨 노래 듣냐 요새.. 쓰읍.. 제가 좋아하는 실리카겔 밴드 분들이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셨어요 하이.. 하이버네이션 하이버네이션 쿠어 노래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콜드라는 분 앨범 나오신 거 앨범도 많이 듣고 앨범도 많이 듣고 브리저튼 이 러 베스트 이러면 이 분 조이 이 분 러래도 들어요 보이나? 캡쳐 캡쳐 또 듣고 사브리나 클라우디오 노래 연말에 한창 많이 들었었고 크리스마스 블루스 앨범 많이 들었고요 이정도? 그렇습니다 미나언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 미칭 키우드 아이라이브 응 디아몽 야쓰 언니 머리색 뭘 하고 싶어요? 오 이제 별로 하고 싶은 색이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유지해 요새 별 생각이 없네요 언니 언니가 아니고 채영 생일이니까 웃는 얼굴 좀 주세요 아침 미션 무슨 노래예요 아직 안 나왔구나 비밀 무슨 노래 요새 문은 연락돼요? 이제! 저는 원래 잘 전화를 안 해요 전화하는... 저희 존한 스타일이 아닌지 제 스타일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악세사리 보여주세요. 귀엽죠? 오 되게 잘 보이네. 곰돌이 산 코끼리, 거북이, 달 이거 그린 거 아니에요. 팔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축축. 코끼리 코끼리 도영아 볼살이 사라졌다. 그런가? 사랑해요 아리아나 그란데 앨범 포지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가장 좋아하는 곡? 포지션도 좋아하고요 34, 35도 좋아하고요 한번 봐야겠어 음 마이 헤어 진짜 도자켓도 되게 좋아해요 그 Say So 나오기 전에 지우씨 그거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무도 좋아하고 티아메라 그 노래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아 그 제가 좋아하는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도자켓이랑 앤마리랑 같이 콜라보해서 낸 노래가 있어요 To be young 이런 노래인데 약간 청추를 위로하는 노래 뮤직비디오도 되게 뮤직비디오도 되게 코로나 시대에 뭔가 걸맞는 뮤비였어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는 거였는데 되게 이렇게 노래 틀어도 되나? 어? 왜 연결이 연결이 끊어졌지? Where are we? To be young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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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omy Fash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노래예요 도자켓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씩 들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V LIVE를 한 좀만 더 하다가 끄고 연습할 거예요 노래 제목은 TO BE YOUNG 틱톡 발렌타인 영상 올라왔어요? 노래 제목은 TO BE YOUNG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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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노래 제목은 TO BE YOUNG 마시는 거 뭐예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ASMR ASMR 드라이브 라인 센스? 그거 데뷔하자마자 뭐 빌보드 1등한 곡이라고 아직, 아직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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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맨날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가끔 진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뭔가 될 때가 있는데 계속 먹게 된다 어쩔 수 없다 립밤을 좀 빌려야겠어 어 너무 잘 떠 안녕 안녕 we're on this baby I don't like no one let me say I just wanna make you feel okay 테루는 거의 새벽 4시인데 잠을 안 잤대요 빨리 자야 listen to hairy stars 보파는 보파는 다른 가방에 달려있어요 지금 가방을 안 잊어버렸어요 노래를 좀 불러볼게 무슨 노래를 불러볼까요 여러분 어 근데 아 따뜻한 아이폰 충전기선 무슨 노래 불러볼까요? 노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 저 폰 기종이 아이폰 세븐일 거예요 제트블랙이 세븐 아닌가? 켈라니 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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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아? 불도저 Like a 불도저 띠라니 폴리 Feel Special 그런 날이 있어 너무 짧게 부르네 소녀시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소녀시대 선배님들 예전에 오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시작 아, 이거 진짜 뭐야? 어둠의 직관때린 이 밤 홀로 아직도 안 한 내 하루를 끄지 못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선이 왔어요 아! 곧 티티티 나오는구나 트와이스! 아! 여섯 시에 나오는구나 보러 가셔도 돼요 여러분 언니 악플은 보지 말고 나랑 좋은 것만 보자 사랑해 악플 보이지도 않는데? 몰라요 신기하네 트와이스! 보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야 난 계속 여기 슬랭 응 응 보자 보자 아직 안 가요 아직 안 가요 너넨 보자 저줄같이도 없다 근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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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에 악어가 있어요 들어줄래? 저 꿀이 없는데? 짜잔 그 저스틴 미워 인텐션 가사로 이 노래를 불러보가 딱 두개만 부르고 꺼야겠다 노래 딱 두개 노래를 불러보는 I love coffee too 음 fancy you 오 퇴근하신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퇴근할 때 좋지 응 이거 보면서 운동하니까 금방 하네 운동 운동 이렇게 운동은 맨날 하기가 싫을까요 오늘의 불금이지 불금이지 불금인데 못 놀잖아요 잘 못 놀잖아요 맥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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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구가 좋아 이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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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차졌다 댄스 더 나이로웨이 2019년 아니지 2018년 네 뭔나 2018년에 밀리아리씨가 한국에서 첫 내안 왔었을 때 그때 갔었어요 맞나? 2018년? 네 2018년 몇월이었지? 8월 8월에 콘서트 하는 것도 재밌지만 저는 보는 것도 좋아해서 지금 너무 하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요 8월 9월 10월 8월 9일 10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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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선배님 신곡도 들었어요 저희 라디오에서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저희도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표정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잘하시고 퍼포먼스도 I like it That's the way I like it 노래를 불러보자 다른 노래를 불러올까? 네 노래 불러볼까요 말까요?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와우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 몰랐네 박자마자 와우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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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치찜 먹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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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그 뭐지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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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노래 20분에 닦아야겠다 20분에 닦고 연습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요새 리안나 원래 리안나를 좋아했지만 리안나 노래도 너무 좋아해서 비비언니 노래도 너무 좋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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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크레몬네이드 와 진짜 오랜만에 오래한다 50분 했어요 가사를 보니까 잔나비 아 그 노래 많이 들었죠 너무 낮네 그대 나를 반겨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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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노래 뭐지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 좋아. 이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져. 그 노래도 오랜만이다. 그 노래도 진짜 좋아지. 그 노래도 진짜 좋아지. 그 아쿠스틱 버전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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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